I can't stop me I can't stop me 저도 저 멈추지 못하겠어요 Why not? 강민씨 뭐가 문제인데요 11월 첫째 주 K-POP 팬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은 마음 멈추지 못하겠다고요 어허 그건 걱정 마세요 글로벌 팬을 향한 애정이 실주는 K-POP에 허락한 유일한 합법이니까요 뭐 내친 김에 오늘 K-POP 레이싱 한번 뛰어볼까요? 좋죠 그럼 땅콩민부터 부르릉 시동 걸어보죠 여러분 쇼와 쇼와 뿌뿌 부릉부릉 좋아요 자 시동 걸었다면 이제 선수 소개를 한번 해봐야죠 네 2020 K-POP 서킷 출발선에선 당찬 신예가 사이렌을 울립니다 쇼챔 핫 데뷔 P1 아모닝 드리핑 네 멋진 드리프트로 암바인 일을 안착한 반가운 얼굴들 쇼챔 컴백 CIX 이달의 소녀 이분들의 청량함엔 브레이크가 없죠 부스터 달고 청량 끝판왕으로 돌아온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네 다음은 메가 히트 레트로 퀸으로 변신한 트와이스가 신곡 아이켄 스탠비로 슈퍼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당신의 랩타임을 순삭할 베리베리 펜타곤과 함께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깃발을 올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네 11월 첫째 주 쇼챔 우승컵을 노리는 TOP5 만나보시죠 빵야 민희씨 네 산하씨 예 그거 혹시 아세요? 땅콩민이 쇼챔 정규직 된 지 벌써 246일째라는 거 와우 시간이 진짜 안 나는데요? 시간 진짜 빨리 간 거 같아요 아 근데 뭐 강민씨는 그럴 수 있죠 왜요? 와 엊그저께 태어난 거 같은데 내가 내가 쇼챔 정규직이라니 아 뭐 그럴 수 있겠네 아 귀여워요 아유 귀엽다 아니 그럼 산하씨도 우와 내가 지난주에 태어난 거 같은데 벌써 쇼챔 정규직이라니 우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 두 분 두 분 아이 뭐 잠깐 싸우지 말고요 또 왜 이렇게 싸워요 아니 안 싸웠어요 아니 그냥 저는 입사 때 느꼈던 설렘과 벅참을 이제 동기들과 나누려고 한 건데 네 아니 갑자기 분위기 어 몰티즈랑 키오와랑 왕왕거리고 이제 좀 어쩔 거예요 이 분위기 아이 비니씨 걱정 마세요 이 무대를 함께 관람한다면 첫 입사 때 설렘을 100%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? 그쵸 마이티즈씨 그쵸 맞습니다 설렘과 벅참 파이팅 넘치는 K-POP 유망주 드리핀 피어나모니의 최초 핫드 무대와 1년 만에 돌아온 JBJ 구호의 컴백 무대로 비니씨 설렘 동기가 가능? 어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? 네 헉! 헉! 계속해서 쇼 챔피언 예! 강민씨 강민씨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? 이제 Move My Body 하러 가야죠 아 가야 되는데 출입증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지? 허허 어디 보자 이 출입증이 유광민 너의 출입증이냐? 아 맞사옵니다 그 출입증이 제 출입증이옵니다 허허 그런데 왜 실물과 사진이 다른 것이냐? 무슨 소리입니까? 보아하니 사진과 포즈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구나 비니씨 출입증 갖고 싶죠? 네 갖고 싶어요 갖고 싶으면 이제 포즈 인식 가져 똑같이 아 저 맞는데? 내가 옆에 대주겠노라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어허 똑같지 않은 것 같은데 너가 의견 어떠냐 동일 인물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보거라 더 귀엽게 말이지 자 하나 둘 셋 아 이 말하면 됐다 아 이 말하면 됐다 아 이 말하면 됐다 Go we on the barrier 무대 출입을 허하노라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베리베리 GBTV 무대로 가려면 여길 먼저 진입해야죠 Move my body하게 만드는 CIX의 정글과 Tomorrow by Together 엔딩은 원샷이겠죠 영상 속으로 출입 허가 더 가 아니 근데 땅콩 형님은 왜 출입증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아 I can't stop me 이 사진이 공개되면 저도 저를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서 아 저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케이팝 팬들 마음 다 데이지 아 도대체 어떤 사진인데요 시원하게 공개합시다 원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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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데 더 강렬하게 원해야 될 것 같은데 원해요 원해요 오케이 자 그럼 저부터 보여줄게요 네 자 Oh my god Oh my god 그거 맞죠? 맞네요 야 너 형한테 자 이제 사연씨 갑시다 네 네 네 어때요? 싱크로율 100%죠 어때요 강민씨?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출입증 찍고 마지막 스테이지로 이동해볼까요? 네 눈을 뜰 수 없는 레트로 퀸의 매력 퍼레이드 트와이스 I can't stop me를 만나보기 전에 펜타곤의 아쉬운 막방 안 보면 마음 돼지 그 아련함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음 야 미니한테 데웠어 11월 첫째 주 쇼챔 정상 레이스 끝에 우승컵을 차지할 주인공 지금 확인하시죠 11월 첫째 주 챔피언송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후 계속될 트와이스 앵콜 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케이팝 팬이라면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 쇼챔피언 투표에 참여하세요 그럼 땅콩민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 케이팝 팬들의 취향을 조격한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오웨이즈 뮤직 비다 케이팝 빠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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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